왜? 뭐해요? 왜 감독님 보호해? 되게 이상하네. 아 웃겨. 요거 네이비 기본으로 갑니다. 롤업도 있고요. 스타일이 똑같은 게 옐로우예요. 약간 레몬하고 라임하고 있는 거? 제가 이거 입었어요. 요것도 이쁘다. 잘 흔드시네요. 태극기 힘차게 날려라. 저기 약 좀 드세요. 이 오빠 약 먹을 시간 내서. 나 마취청 좀 싸줘. 이게 졸려가지고. 졸리니까. 잠 들어버려. 이거 호일블라우스는 우리 정설 선배가 이미용 방송할 때 되게 많이 입고 나온다. 이거 되게 존나 많아. 챙겨드려야겠어. 그리고 이거 혹시 미친가 봐. 이거까지 같이 드려요. 정설블라우스. 주머니도 있어요. 뒤에 요런 것도 있는. 호일블라우스 같이 드리고. 수진씨. 웃기면 코 막고 있어요. 그 모습들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레이온이랑 모델 들어간 건데. 옆쪽에 요런 망사 있고. 뒤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미정치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 어떤 사람은 여기에 머리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여기는 여기에 머리 넣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여기 넣으시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치마. 치마까지. 치마까지 같이 드리는 총 6종의 구성입니다. 48,000원에. 48,000원에. 자 48,000원에 총. 여섯 장을 같이 드리고. 괜찮아졌어요? 뺨 좀 때려줘. 아. 너무 웃기다. 아니 저 오빠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카톡으로 정신 차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저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48,000원에.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거 두 개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진지하게 하려니까. 진지하게 하세요. 아 되게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편안하고 좋았고요. 옷 사이즈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앞에서는 그렇게 좀 편안한 저지티 같은 느낌이잖아요. 뒤를 딱 돌잖아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무슨 이너 꼬리처럼. 이게 지금 뒤에 앞이랑 소재가 다른 거잖아요. 약간 이거는 무슨 실크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통. 근데 저는 놀랬죠.